안녕하세요. 오재현TV입니다. 여기는 제주도 민속촌에 왔습니다. 아림이 나와주세요. 오늘은 투어를 할 거예요. 저는 하얀색인 거예요. 아림이가 같다. 저는 흰색인 거예요. 저희 아빠는 파란색, 초록색입니다. 게임은 여기 선에서 던져서 넣는 겁니다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이거 좀 찍어주세요. 저는 가운데 넣을 거예요. 찍어주세요. 네, 시작하세요. 시작, 그냥 하면 돼요. 시작, 그냥 하면 돼요. 눈을 던지도 먹어도 상관없는 거죠. 네! 아림이는 두 발자부터 오세요. 네, 여기로 갔으니까. 근데 아까 못나야 돼. 네! 예! 아림이는 두 발자부터 오세요. 네, 여기로 갔으니까. 거기서 집어넣어야지. 던지지 말고, 봐봐. 맛있어! 가까이, 가까이. 아이고, 잘한다. 예! 네 개 넣었어. 오, 그렇지. 오! 반칙하는 거 아니야? 근데 아직 네 개 넣어줘. 아빠는 네 개. 5개. 5개. 아아악! 6개. 10개. 5개. 오빠, 1개. 6개. 자, 계속. 뭐야, 또 할 거야. 끝! 종이, 끝 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, 꾹꾹 눌러 주세요. 야. 우리, 보자. 한 번. 아빠, 나랑 한 번 더 해. TV에서 안 좋아지, 그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